감사합니다 네 진짜 브라운가요? 저희 팀 바이올린 유주영인데 오늘 상당히 멀리 갔네요 오늘 좀 기분이 좋나봐요 오늘 저희 끝까지 안 가는데 오늘 또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힐링을 드리기 위해서 무대 끝까지 갔다 왔는데 여러분 다같이 오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리니깐요 제가 약속드린대로 저희 팀 이름이 숙행걸스잖아요 제가 숙행으로 트로트 앨범을 내서 활동한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노래가 뜰 것 같네요 브라보 제가 클래식에서 트로트까지 제가 얼마나 인생에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브라보 많이 외쳐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숙행에 영순이 띄워드릴테니깐요 그리고 10월 말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신곡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콘서트 하는 걸로 해요 고수님 바로 이어서 또 제 타이틀곡 영순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행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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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